조갑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4일 오후 6시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놓고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대 갈등, 문화 갈등이 그냥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채점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당대표로서 어떤 실적을 남겼느냐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수치로 나옵니다 그 수치는 2대0입니다 당대표로서 2대0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고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면 점수로 치면 한 7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정치는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보통 선거도 아니고 정권을 놓고 대결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겼습니다 그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 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쪽에는 전혀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흔히 누가 되든 이겼다 또는 오히려 이준석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완전히 가상입니다 현실은 뭐냐 현실은 두 차례 선거에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가상입니다 가상 우리가 가상과 현실을 놓고 선택을 하라면 현실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있을 동안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줄곧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선거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빼버리고 이준석을 비판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대구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제가 다시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주주의 정치는 원래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정치입니다 이 말로 하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그 말이 지나쳤다든지 욕설이 있다든지 사자성을 통해서 동물에 비유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사소한 것으로 취급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본질적으로 논쟁을 하면은 정치가 작아져 버립니다 이준석이 말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당내 민주화입니다 이제는 정당 내부가 민주화가 돼야 되고 공청권도 당원들이 행사해야 된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적 정당이 당내에서 독재적으로 운영돼서는 되겠느냐 하는 게 이준석의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이걸 놓고 논쟁을 해야 국민의힘도 한국 정치도 한 걸음 더 발전하는데 그렇게 놓아주지를 않고 이준석 욕하는 사람들은 부르장머리 없다 사가지 없다 이 두 마디로서 딱 끝내버립니다 나이로 따지는 거죠 그런데 자꾸 나이로 따질 게 아니라 이준석 여당대표입니다 그러면 이준석을 비판하기 전에 이준석을 여당대표로 존중해 준 적이 있느냐를 한번 봐야죠 우리가 저도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대선 기간에 당대표가 가출하고 하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지만 당대표와는 다른 사람이 가출하는 게 아니라 당대표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입니다 당대표 당대표로서의 이준석이 아니라 30대 애숭이로서의 이준석을 본다면 이거는 여기서 토론할 무슨 공간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오늘 대구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는 A4 용지로 한 6페이지 되는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런 걸 맛이 납니다 왜냐? 이런 걸 맛이 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글을 잘 썼다 연설문을 잘 썼다는 것이고 여기에 중요한 어떤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남다른 시각에 있다 그리고 참신한 표현에 있다 무엇보다도 유머가 있습니다 저는 유머가 없는 정치는 살벌한 정치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유머가 있다 이따가 보면 웃음이 나온다 정치도 쇼입니다 쇼는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인기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애와 정치가 참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은 이미 스타지만 스타로서의 좌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젊은 세대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불편한 이유는 정말 그 이야기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TV를 볼 때 누워서 보면 처음에는 편하지만 어느 순간 목이 꺾인 자세가 계속되면 되려 불편해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목 꺾임이 고착화되기 전에 바로 앉아서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앉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북한이라는 위협이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 그 어떤 위협이 이런 비문명을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7년째 저들이 적으로 삼아온 유승민입니까 아마 오늘도 유튜브 세계에서는 흉계를 꾸미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을 유승민은 일로하신 노모의 건강을 걱정하고 책 읽고 TV 보고 있을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추진한다는 내각제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올해 83세이고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85세입니다 내각제로 총리하려면 본인이 의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가 내각제를 만들어 총리가 되려 한다는 음모론이 그럴 듯해 보이십니까 음모론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가 결탁해서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배척하고도 우리는 대선과 지선에서 이겼습니다 위협이 아닌 것을 위협으로 과정하고 비상상황이 아닌 것을 비상상황으로 선포하며 실제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갈채를 보내는 유튜브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그들이 저런 위협과 선동으로 대중을 지배할 수 있고 그 서비스를 권력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음모론을 상당히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네요 전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건 프락치다, 스파이다, 내부총길러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저에게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신다면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정치가 그 하나의 지향점입니다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에게는 굽힘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젊고 유망한 신진 정치인들에게는 자유를 보장하는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했습니다 자유를 보장하는 울타리? 하는 키워드네요 장애인의 이동꾼에 대한 외침에는 항상 누구보다 즉각 나서서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해법을 고민하고자 했지만 타인의 출퇴근길을 장시간 막아세우는 방식으로 그것을 관철하려고 했다면 그 왜곡된 강한 힘에 저항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오히려 힘이 되어주려고 했습니다 약함을 빙자해가지고 법을 어기는 것은 자기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의 정치 문화를 비판하고 변화와 각성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아마도 이준석의 포석은 경상도를 잡는데 특히 대구 경북의 민심을 잡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구의 정치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합니까? 세금에 허덕이고 고생할 국민을 위해 자기 이야기를 하던 정치인은 배신자로 몰고 대구 시민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늘 또 초선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전위대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새 초선 재선이 이준석 반대로 도니까 초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전위대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 권성동 윤석열의 전위대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자 성어만 보면 흥분하는 우리 당의 의원들을 위해서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지록위마입니다 은협관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 의원들이 그것을 말이라고 앞다퉈 추인하며 사슴이라고 이야기한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을 집단 린치합니까? 초선이라서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비겁한 변명을 받아주지 마십시오 김영삼은 초선 때부터 용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삼선 개요는 안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오입에 저항했습니다 김대중은 의정사장 첫 힐리버스터에서 대본도 없이 동료 의원의 구속에 대해 저항했습니다 노무현은 오공청문회에서 소리를 높여 싸웠고 명패를 집어던졌습니다 대구의 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싸웠고 무엇을 위해 희생해 왔으며 어떤 탄압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노무현 의원이 오공청문회 때 전두환 전 대통령 쪽으로 명패를 집어던지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방청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89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는 결코 용감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만용입니다 행패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걸 김대중, 김영삼의 추정과 같은 반열에 놓는데 이거는 역시 좀 미숙한 표현입니다 대구심의는 항상 보수 정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이 바르게 가고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지 그 버팀목을 믿고 무리수를 두고 그것에 동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려 드는 상황에서 그 앞줄에 선 대구의원이 있다면 주름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고쳐서지 못한다면 바꿔설 수 있다는 위기감을 그들에게 심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준석의 전략을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출신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인데 이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바꿔치우는 공천권이 아니라 당원과 대구, 경북 시민들이 경북 도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주때 없는 국회의원들을 바꾸자 이런 투쟁이 앞으로 대구, 경북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전략은 대구, 경북 더 넓혀서 경상도의 대표 정치인이 되겠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예를 들었는데 김영삼이 경상도를 대표하는 특히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대중정치인이 몇 안 됐습니다 아마 이준석이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과 충돌하죠 윤석열의 가장 확실한 지지 기반은 충청도가 아니고 지금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이 이준석 쪽으로 가느냐 윤석열 쪽으로 가느냐 하는 묘한 갈림길에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